네 반갑습니다 아우레올 입니다 지금 현재 날짜는 2023년 9월 8일 금요일 그리고 오후 8시 12분 입니다 9월 8일 금요일 이구요 8시 12분 이에요 최근 굉장히 핫했던 샤오심 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이 동영상 재생 시에 배터리가 5시간밖에 가지 않는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핫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 테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배터리는 현재 완충된 상태 100입니다 100 완충 이구요 밝기는 최대 밝기 볼륨은 일단 줄였어요 볼륨은 껐구요 볼륨 0 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밝기를 100으로 했어요 자 지금부터 배터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풀로 돌리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23년 9월 9일 토요일 입니다 12시 22분 이구요 자정을 넘긴 시간이에요 지금은 테스트를 진행한 지 이제 4시간 4시간이 지난 시간인데 잠깐 중간 점검을 해보면요 배터리가 현재 16% 밖에 남지 않았어요 16% 가 16% 가 남았고 이대로 간다면 음 1시간 뒤 지금 배터리로는 1시간은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놀랍게도 5시간 동영상 재생을 했을 때 5시간 만에 배터리가 다 떨어진다가 맞을 것 같네요 일단 1시간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해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3년 9월 9일 토요일 새벽 1시 1분 입니다 새벽 1시 1분 이구요 보시면은 배터리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한 지 현재 어 4시간 49분이 됐어요 4시간 49분이 됐는데 이제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보면요 보시다시피 1% 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 가 남았으니까 전원이 꺼지겠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배터리는 배터리 테스트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진행한 지 4시간 49분이 됐구요 잠시 후면 4시간 50분째가 됩니다 배터리는 이제 곧 다 떨어져서 전원이 나가게 되겠죠 하하 진짜 이게 샤오신 패드가 배터리가 5시간밖에 가지 않는다는 게 지금 검증이 됐어요 그죠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뽑기 운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심지어 제가 밝기는 밝기는 이제 화면 밝기는 최대로 했지만 음향을 껐잖아요 소리를 아예 끈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소리를 아예 껐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지금 5시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자 전원이 꺼졌어요 정확하게 지금 1시 2분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테스트 한 지 정확하게 4시간 50분 만에 모든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자 이게 배터리가 만암페어가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불구하고 동영상 재생할 때 4시간 50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5시간도 채 못 간 거예요 자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과연 구매해야 될지 또한 아우렐리였습니다 3시 4시 5시 6시 5시 6시